한국국토정보공사 오늘 저희가 저녁방송 시작하면서 시작 전에 속보처럼 들려왔던 소식이 신라젠 상표 소식이 들려오면서 내일 장도 꽤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신라젠이 이렇게 되면 ETF에서도 신라젠을 담고 있는 게 있겠죠? 아닌가요? 지금 다 빠졌나? 오셨으니까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최창균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자산운용에서 오셨습니다. 제가 그림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일단 말씀 나눈다가 딱 넘어가려고 했는데 바로 또 오셔서. 그 신라젠 말씀 나온 김에 담고 있는 종목이 있죠? 네, 신라젠 간단하게 히스토리엄 말씀드리면 코스닥 150 구성 종목이었고요. 코스닥 150 구성 종목인 상태에서 거래 정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작년 5월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상태에서 코스닥 150 제외가 6월에 결정이 되면서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ETF에서는 신라젠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지수에서는 빠졌지만 ETF에서는 거래가 멈춰있는 상태다 보니까 뺄 수가 없었고. 그러면 그 거래 정지 됐을 때 당시에 가격으로 그대로 유지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젠의 상장 폐지가 돼서 정리매매까지 갈지 안 갈지는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결정하시겠지만 당연히 정리매매로 간다고 한다면 가격은 정지된 가격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닥 150 ETF들은 그만큼 할인해서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제가 그 사이에 얼른 준비를 했습니다. 신라젠이 들어가 있는 ETF 리스트를 얼른 준비를 했거든요. 보시면 일단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에서 2.7% 정도 담고 있으니까 이게 좀 많이 담고 있어서 혹여나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상장 폐지가 돼서 정리매매 순으로 간다면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ETF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이 코덱스 바이오 1.6% 그리고 아리랑 KRX 300 헬스케어 헬스케어 그 다음부터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스닥 150 코스닥 150 코스닥 150 코스닥 150 비중도 0.7%에서 0.8%면 그렇게 낮은 비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 시간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150 ETF는 신라젠이 들어가 있고 또 오스텐 임플란트가 거래 정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NAV 즉 순자산 가치보다 순자산 가치는 당연히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고가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순자산 가치보다 낮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관련되어 있는 ETF에도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늘 이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저도 ETF 운영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정리매매 이런 데까지 가면 그때서야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네. 물론 장외 거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뺄 수는 있는 방법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외 거래로 빼게 될 경우에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장부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부가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넘겨야 되고요. 그 순간 ETF, NAV에서는 부채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외 거래로 빼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신라젠이나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해서는 계속 업데이트를 드릴 테니까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흐름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재영 차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오전장까지만 해도 좀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 위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가 나스닥 선물, 우리 장중에 돌아가는 나스닥 선물 차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 차트가 여기 보시면 9시부터, 9시 전후해서는 9시부터 10시까지는 그래도 약보합 수준에서 멈췄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중에 플러스를 기록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밑에 있는 브이코스피 변동성 지수도 어찌됐건 나스닥 선물이 강세를 보이니까 약보합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도 하락하는 공포 심리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대 보시면 12시를 전후해서 나스닥 선물의 낙폭이 커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브이코스피 변동성 지수도 12시를 바닥으로 해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오늘 하락의 원인은 장중에 나스닥 선물의 약세가 전해지면서 하락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고요. 동반적으로 최근에 홍콩 지수가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상해 지수의 나스닥이라고 불리우는 커창판 지수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나스닥 선물 약세가 전해지고 그리고 테러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특히 중국이나 홍콩 증시도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이 오늘 시장의 특징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제가 코스닥 150 지수도 보고 있어요. 코스닥 150 지수를 보는 이유는 아실 거예요. 실라젠도 그렇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최근에 셀트리온 삼형제도 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150 지수를 보고 있는데 코스닥 150 지수도 거의 장중 내내 장 초반 빼놓고는 장중 내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 150도 1.3% 정도로 마이너스로 마감했기 때문에 ETF들 코스닥 150 관련된 ETF들 잠깐 보시면요. 사우디에서 뭘 공격을 해서 전세계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래 그렇게 그냥 전세계가 다 같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니 하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만 빠졌잖아요. 그런 건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오너리스크가 됐든 아니면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든 수급 문제든 등등 이런 걸로 또 우리는 빠지고 전세계 빠지면 같이 빠지고. 너무 힘듭니다. 진짜. 그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 마켓의 한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저는 수급을 볼 때 어떤 걸 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수급도 글로벌 수급도 ETF 수급을 중심으로 보는데 최근에 글로벌 ETF 수급을 볼 때도 선진국으로 돈이 들어간대요. 지금이요? 선진국으로 다시 간대요? 네. 선진국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고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미국을 제외한? 네.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나마 미국은 가격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금리도 계속 몇 번 올릴 거다라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안전빵은 선진국인데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ETF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 K-웹이라고 해서 중국 인터넷 기업들로 구성된 ETF가 있거든요. 이쪽으로도 돈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건 대부분 다 중국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건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부터 이렇게 산업이 뒤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유럽에 어느 나라를 투자하면 독일? 독일이라든지. 그래서 유럽 지수도 잠깐 보시면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닥스 같은 경우 잠깐 보시면 그래도 조종을 좀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조종을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역시 사람들은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그렇다면 이머징 특히 외부 변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나라들보다는 그래도 선진국이 좀 낫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ETF 흐름에서 어떤 것들 좀 우리 살펴볼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들이 뭘 많이 사고 있는지를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개인들이 뭘 많이 사고 있는지 좀 보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산 ETF 곧버스가 일단 거의 늘 1등이니까요. 네. 그런데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여전히 시장에 대한 반발 심리, 역추세 매매라고 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한 반발 심리로 레버리지나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리고 시장이 좀 빠졌으니까 코덱스 200과 같은 대표지수 중심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중국 인터넷 기업들 쪽으로 또 자금이 몰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역시 사람들은 중국의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K-웹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기업인데 최근에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게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진 인터넷 기업 쪽으로 가격 메리트를 노리고 접근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랑 빅테크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미국의 찰리 몽고가 계속 매입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한 거죠. 규제 이슈가 이렇게 있는데 찰리 몽고는 뭘 보고 이렇게 살까? 그리고 조금만 더 화면 띄워주시면요.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리고 좀 찝찝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역시 개인들이 많이 사는 것은 한국보다는 미국을 많이 사요. 타이거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인딕시스 역시 한국보다는 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 자산 선호 현상 이런 것들이 은연 중에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잠깐 보시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에 대한 애정이 상당합니다. 은행에서는 은행에서 PB들이 팔고 있는 ETF 상품들을 의미하는데요. 은행에서는 역시 2차전지에 대한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요. 그 믿음의 근간이 뭘지 잠깐 생각해봤는데 2차전지 ETF 같은 경우는 제가 LG화학을 빼고 LG엔솔을 넣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 다 유동비율 가중 시가총액 방식이다 보니까 LG엔솔이 100조가 된다고 해도 유동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건 10조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마 상품마다 꽉 채우지 못할 거예요. LG화학을 1대1 교체 형태로 아마 그렇게 완벽하게 교체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남는 돈 갖고 남는 돈 갖고 나머지 종목들도 사지 않겠냐. 그리고 LG엔솔이 상장함으로 인해서 또 2차전지 테마가 또 한 번 화두가 되지 않겠냐.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리가 은행권에서는 좀 고객들한테 잘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역시 주구나 사나 2차전지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까지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어찌 보면 테마인데 메가트렌드 테마 그리고 성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그리고 역시 믿음직한 미국 기술주 이런 레파토리가 딱딱딱 정해진 상태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또 약세를 보여도 이런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더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여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제가 반도체 ETF들을 한 번 정리를 해갖고 왔어요. 참고로 이 자료는 저희 삼성자산의 염기돈이라는 VP가 만든 자료고요. 반도체가 크게 보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아니면 ADR 종목을 대상으로 한 미국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냥 이름이 반도체가 붙은 ETF들은 삼성전자가 들어 있을까요 안 들어 있을까요? 있겠죠. 안 들어 있습니다. 반도체 붙었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사용하는 지수가 KRX 반도체라는 지수를 쓰고 있고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업종 지수입니다. KRX는 한국 거래소의 약자고요. 한국 거래소가 정한 업종 물류로 반도체 지수를 만들었다는 건데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아니라 IT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이러니 하시겠지만 안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1등이겠네요. 하이닉스 1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장표를 좀 준비를 해갖고 왔고요. 그냥 반도체라고 적혀 있으면 아 그냥 KRX 반도체 지수를 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안 들어간 반도체 지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반도체 둘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나는 반도체 삼성전자가 들어간 반도체 ETF를 살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FN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 ETF를 사시면 돼요. 참고로 이 FN이라는 것은 FN 가이드라는 민간 지수 회사에서 만든 지수고요. 얘들은 거래소랑 업종 분류 방법이 틀려요. 거래소는 자체 분류 기준을 쓰다가 GIGS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꿨는데 이 FN 가이드는 GIGS를 안 쓰고요. 픽스를 쓰고 있습니다. 픽스. FN 가이드? FN 가이드에 F를 넣어가지고. 픽스. 픽스. 자체적인 업종 분류를 쓰기 때문에 픽스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FN 가이드 반도체 지수를 사용하는 ETF에서는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다. 뭐가 잘 됐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 KLX 반도체 지수라는 게 옛날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기준에 따라서 매출액 분류라든지 산업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거 오해하지 마십사 해가지고 이걸 좀 준비해 갖고 왔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는데요. 코덱스 FN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KB 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그래서 KB 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는 비메모리 반도체이긴 한데 액티브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다 보니까 둘 사이에 종목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반도체는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라는 두 가지 ETF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거는 제가 화면 보여드리면서 종목을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종목, 이런 백색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조그만한 글씨를 갖고 와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조금만 해주시면 확대 가능할까요? 저희는 가능하죠. 커서만 잘 움직여주시면 저희가 맞게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는 제가 어제 히토류 ETF 설명드리면서 MVIX라는 미국에 있는 반액이라는 회사의 인덱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자회사고요. 이거는 글로벌 ETF 중에서 SMH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라는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을 하고 있고요. 똑같은 ETF로는 SOXQ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TSMC 비중입니다. TSMC가 코덱스 거에는 10.8% 들어가 있는 반면에 타이거 거에는 4.7%. 결국 TSMC에 대한 뷰가 결국은 이 ETF를 선택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종목 현재가 보시면 TSMC 주가인데 어때요? 혹시 보이시나요? TSMC 끝도 없이 올라가네요. 최근에 TSMC가 굉장히 주가가 괜찮거든요. 아무래도 최근에 반도체 경기 대만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비해서 삼성전자도 주가가 최근에 나쁜 건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ETF를 비교할 때는 둘이 미국 반도체 MVIS라는 지수를 쓰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걸 쓰지만 결국 종목 차이는 크지 않고 TSMC가 10.8%냐 아니면 5%냐 그리고 나머지 엔비디아가 8.2%인데 여기서는 6.4% 이 정도 비중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반도체 ETF를 골라보는 것도 저는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좀 좌우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삼성전자가 들어간 반도체를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FN 반도체. 삼성전자가 안 들어간 반도체를 투자하고 싶다. 그냥 반도체.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 TSMC가 많이 들어간 글로벌 반도체 지수를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코덱스 거. 그리고 TSMC가 좀 적게 들어가고 나머지 종목들이 많이 들어간 걸 원한다. 그러면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니까 반도체 ETF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오늘은 제가 좀 말이 많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좀 레파토리를 짜봤어요. 무슨? ETF의 라이벌. 네. 라이벌. 그러니까 동일한 반도체 ETF인데 타이거와 코덱스를 좀 비교해 준다든지 오늘 컨셉이 그거였다고요? 컨셉이 그거였는데 제가 혼자 떠들다 보니까 컨셉의 약발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한 컨셉인데 약간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ETF들을 좀 갖고 와서 좀 투자들이 좀 접근하는 데 도움이 드리는 방향으로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끝으로 좀 궁금합니다. 숨이 너무 숨 찼습니다. 대답이 될, 답변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LG에너지솔루션이 들어와요. 들어와 27일에 시총 100조라고 그냥 심플하게 계산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전체 시총이 3000조인데 거기에 이제 100조가 추가로 들어옵니다. 그냥 원래 있던 기업들만 있는 데서 100조가 더 들어오면 당연히 주가지수가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가지수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주가지수는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시점에 시가총액을 100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시가총액이 92년 1월 1일 시가총액이 100이거든요. 이게 분자가 되는 거고요. 분모가 되는 거고요. 분모.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의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92년 그때가 전체 시총이 예를 들어 100조였으면 그 100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예를 들어 3200이다 하면 지금 3200조예요? 그러면 LG 에너스 솔루션이 100조 들어오면 100만큼의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분자 분모에다가 시가총액 다 더해버립니다. 아 새로 들어온 거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상장했을 때 시가총액이 70조인데 70조인데 상장하자마자 100조가 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상장했을 때 시가총액을 담아버리고 분자에다가 그리고 종가 시가총액을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상장 시가총액을 분모에다가 담고 그리고 종가 시가총액을 분자에다 담아버리면 공모가가 그러면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건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하루 뒤에 담거든요. 하루 뒤에 담기 때문에 아마 재계산인데 공모가로 담는 건 아니고 첫날 1월 27일 종가로 분자 분모에다가 첫날의 종가로 분모가 되고? 분자 분모에다가 다 더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만약에 더 올려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플러스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분모는 안 건드리고 이제 분모는 첫날 시가총액 끝났을 때 분모가 100조다. 그럼 분모에다 100조, 분자에다가 100조 더해주고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분모의 100조는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자의 100조가 올라가게 되면 110조, 120조, 130조 이렇게 대별이면 이 분자가 커지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첫날 주가는 아무런 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비슷하게 그러면 신라제니 예를 들어 상패가 돼요. 맨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는 한 천억이 들어왔는데 한 1조까지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빠져버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분모에 반영됐을 때 시가총액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고 분자에 반영되는 시가총액만 건드리는 건데 분자에서 지금 만약에 1조다. 1조인데 1조가 빵이 되는 거니까 지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건 지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 특히 주요 지수에 편입됐다가 상장 폐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굉장히 그 지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LG카드가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LG카드가 코스피백에 들어갔는데 결국 제가 빠질 때 가격이 125원인가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만큼 시총으로 들어왔다가 상장 폐지되어서 이만큼 시총으로 빠지게 되면 지수도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수 관련해서 또 새로 상장한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균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보고 끝난다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